와우 자자자자 아으 고춧가루 마지막에 육회가 영양제품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. 계란 한가루 계란한 재료를 넣어둬 계란한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. 고춧가루 bukannya garam jarang gar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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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바로 네 네 Abris 이제 바로 여태가 요리하기 그럼 안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